하나님의 말씀은 주륙기 22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저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오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취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을지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누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가 끝나고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 모임이 사랑무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귀중한 재료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앞으로 건축 일정에 맞게 쓰여지기 위해서 보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원님들 전원하고 또 안수십사님들이 2인조식 짝을 이루어서 8일 동안 지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보처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한 가운데 우리 교육관 건축의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건축위원들과 또 보처를 서시는 일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만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율법의 여러 가지 개명들을 대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주력기 2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치마였으면 빙폐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 누군가와 결혼을 약속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가지고 동치마을 하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빙폐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빙폐가 뭐죠? 빙폐는 유대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가지고 오는 폐물과 돈을 말합니다 여자가 남편과 결혼할 때 남자에게 가져오는 건 뭐라고 하죠? 그건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 빙폐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가 집에 주는 거죠 반면에 여자가 친정집에서 결혼하는 남편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은 다우리 지참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남자가 물론 정원을 하지 않은 처녀인데 꿰어 가지고 통침을 했단 말이에요 혼전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남자가 브라이드 프라이스 그 신부 값을 치르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부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부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대신 빙폐는 드리게 했어요 바로 다음 17절 말씀에 나온 거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그 아비가 처녀의 아비를 말합니다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결혼하라 안 한다 승랑 안 한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결혼은 성립되지 않고 그러나 그 처녀와 동침을 하였으니 그 빙폐를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그 처녀 집에 그 아버지에게 내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은 뭐죠? 악령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악령이 세계와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인데 악령과 교류를 하면서 영계의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 결국 무당은 악령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짐승과 행음할 수가 있는가? 행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적인 타락이 깊어지면 이제 결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늠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더 타락이 되면 이제는 짐승과도 행음을 하게 되는데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요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바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로 제1계명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시니라 그런데 요아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면 그는 십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을 범한 죄가 되어서 그는 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나그네들을 말하지 나그네는 정말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서부터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이었지 않느냐 나그네 시절이 얼마나 서름과 압박이 컸었던가를 기억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치근히 여기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 역시 한 사회 속에서 가장 취약한 남성 중심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절에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해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는 정말 공동체 속에서 제일 약한 자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압제를 하고 학대를 해도 끄떡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들 뒤에 내가 있다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권을 침범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억울한 심정으로 원한이 감정을 품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너를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과부가 되리라 여기 말씀 속에 한 사회 속에 그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뭐예요? 바로 고아 과부와 또 누굽니까?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것을 preference for the poor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하고 공핍하고 취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직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이내를 보게 됩니다 가장 취약해서 누구나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이내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와 이내가 나옵니다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악령과 교류하지 말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불이한 일, 불법한 일은 엄금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흐르고 있는 율법의 정신 다시 한 번 그것은 이내와 공의입니다 우리 율법이 여러 개명들을 대하면서 우리와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 그것은 바로 이내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올 말씀이라고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호세하서 12장 6절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귀중한 말씀인데 호세하서 12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면입니다 구약성경 1267면 구약성경 1267면 호세하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하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진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런 적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며 살라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이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진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악마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세 가지 뭡니까? 바로 의와 인과 신 아니에요? 의는 바로 여기에 나타난 공의를 말하고 인은 인해를 말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것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그런 점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죠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공의를 지키며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해를 베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서 옳은 것을 행할 것인가 공의를 지키고 그래서 인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지니라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지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공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넉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